아 송구합니다. 저 불편하십니까? 기방 나들이는 즐거웠느냐? 예? 아 예 뭐 그래 내 잠시 잊었던 것 같구나 네가 사내라는 걸 아니 내관도 아름다운 여인을 품에 안고 싶어하는 사내라는 것 말이다 지난밤 내 말은 신경쓰지 말거라 더이상 너를 다른 이로 착각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장례관 예 좋아 그만 나가보거라 또 반가워 아 우린 손 한글자막 by 한효정